좀 전에 티즈케어 공연 보셨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곡들을 연주해 주셔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많이 추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계시던 선생님한테도 저 대학교 때 음악인데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얘기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고운 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라는 영국의 글래스턴베리라는 페스티벌에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두 번 초청이 돼서 그리고 일본 후지TV에서요 개최한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 더 유명한 뮤지션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더 대박이 뭐냐면요 더 대단한 게 소속사가 없습니다 최고운 씨 본인만의 음악으로 승부해서 인디 중에 인디 인디 오브 더 인디 멋지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 안 하길 너무 잘했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뒤에는요 두바이에서 공연 예정이랍니다 어떤 인연으로 두바이까지 해외 음악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 우리의 뮤지션들의 음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저의 음악을 선보일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오셨던 관계자분이셨는데 샤자르라는 곳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페스티벌 디렉터 감독님이셨고 네 그분께서 저를 포함한 세 팀을 더 초청해서 돌아오는 2월에 페스티벌을 갖게 됩니다 멋집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해외 페스티벌이나 해외 관계자분들이 최고운 씨의 매력을 느끼셔서 분명히 섭외를 하고 같이 함께 공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진짜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외 음악 팬분들을 사로잡은 뭔가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미 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뻔뻔함 아닐까요 아이고 제가 거짓말을 했더니 간지럽네요 보면 정확한 거짓말입니다 정확한 거짓말을 아닙니다 글쎄요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글쎄 예전 같았으면 막 그럼요 전 대단하죠 이럴 수도 있는데 갈수록 벼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음악들이 연주를 하고 났을 때 뭐 뷰티풀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말들을 좀 단어들이 좀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방인이어서 그들에게 느끼는 어떤 한국적인 색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상상을 엄청 많이 하게 해요 정말 최고원 씨의 노래 부르는 표정과 숨소리 호흡이나 기타 터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 진짜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마드 신드롬 이후에 지금은 그러나 아직까지는